잘생겼다! 아니 갈매기가 저렇게 날았나? 갈매기가 어디로 저렇게 된 거야? 우리가 이렇게 멋있다. 동쪽에서 바라보면 여섯 개로 보이고 서쪽에서 쳐다보면 다섯 개로 보이는 오륙도 돌고 돌며 나를 추는 내가 바로 내가 바로 기장칼맥이다 사랑 따윈 누가 말해도 믿지 않는다 이별 따윈 상관없다 떠나둘 말든 어차피 사랑이란 파도처럼 남아가는 가버리면 그만인 거야 오늘은 헬메서 사랑을 하고 내일은 영도에서 이별을 하고 또다시 남천둥에 밤을 꽃이나 내가 바로 기장칼맥이다 내가 바로 기장칼맥이다 아 뭐야 뭐야? 뭘 한 번 했어? 내 청춘은 누가 뭐래도 의리하나다 빈 주머니는 상관없다 떠나든 말든 어차피 인생이란 파도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가버리는 것 오늘은 달의 포에서 낙조에 취하고 내일은 송도에서 일출에 잠 깨고 내 생김에 광안대교도 접수를 한다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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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uki